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 어서 나를 손절해줘! 라며 발악하는 것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이번에 제가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내가 초등신호구였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. 손절합니다. 그렇죠! 손절은 타이밍이라고! 원제, 결혼식 끝나고 친구 손절합니다. 제가 예민한 건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. 저희 부모님이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어느정도 남들보다 여유있게 사는 편이고요. 저 또한 마찬가지, 제법 잘 버는 편이라 늘 언제나 여유롭게 살았던 건 맞습니다. 그리고 현재 저희 남편도 저랑 비슷한 직업군에 버는 건 저보다 더 잘 벌어서 여전히 여유가 있긴 해요. 아니,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저희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. 또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여유로운 편인데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물론 몇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 중에 제 인생 친구,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가 속해 있어요. 아니, 그랬었는데요. 이제 친구가 아니죠. 사실 얘는 정말 평생 갈 거라 절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제 속이 옹졸하고 좁은 건지 뭔지 이젠 그냥 얘 놔버리려고요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친한 친구고 얘네 집안 형편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항상 늘 제가 더 많이 배려하고 베풀려고 했어요. 그러고 살았습니다. 밥을 살 때도 제가 한 서너 번 사면 이 친구가 한두 번 정도 샀고 아니, 이건 예전에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. 제가 5만원, 10만원 정도 금액대에 비싼 밥을 사면 이 친구는 저렴한 분식, 냉면, 떡볶이 이런 걸 사주곤 했었는데요. 저요, 진짜 단 한 번도 이상한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고요. 늘 웃으며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. 친구니까요. 그리고 평소 제 옷이나 화장품도 가끔 선물해 줬습니다. 그래도 사실 이건 저도 처음에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. 까딱하면 친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친구가 먼저 야, 그거 안 쓰면 그냥 나 다 줘! 이래가지고 많이 줬었고 또 제 물건 하나 살 때 일부러 막 두 개씩 사가지고 친구한테 주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 혼자만 그랬나봐요. 결국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거죠. 저희가 결혼을 되게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. 이 친구가 먼저 하고 그런 뒤에 제가 한 2개월 뒤에 했어요. 얼마 전에. 그러다 보니 서로 결혼과 관련해 정보도 공유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. 안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똑같은 공감대가 생기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지고 또 가까워지더라고요. 여하튼 그러다가 이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평소 친구 본인이 원하던 가전제품 20만원대예요. 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물로 사줬는데 그리고요. 제가 줬던 만큼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야 너는 뭐 갖고 싶어?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당연히 물어볼 거라 생각했어요. 그때 얘기하려고 친구 부담 안 주려고 7만원대짜리 물건을 생각해 둔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얘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 대신 다른 소소한 선물을 줬는데요.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제 결혼 선물이었다 이거죠.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3만원짜리요. 아니 그래요. 선물은 그냥 선물이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얘 결혼할 때 축의금 30만원 했거든요. 보통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면 서로 준 만큼 돌려주고 그러지 않나요? 지가 받은 거 그냥 그대로 해도 될 텐데 20만원 하더라고요. 그것도 혼자 갔던 저랑 달리 자기 남편이랑 둘이 와서 말이죠. 그렇게 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 마음이 팍 식더라고요. 딱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아 꽁꽁이 얘는 평생 내가 준 만큼 못 돌려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겠구나. 그런 친구구나.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까지 이러는구나였어요. 현타라고 하죠. 저요.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. 그 돈 없어도 충분히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. 그냥 그걸로 통해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이 보인다는 게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만 여기서 연을 놔버릴까 하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옹졸하고 속이 좁은 걸까요? 그래도 한때는 평생 갈 거라 생각했던 친구를 이대로 끊어버리자니 너무 심란해서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훨씬 더 그지 같은 거. 댓글 1번 꼭 그래 없이 사는 것들이 여유있게 사는 친구가 지들 배려하고 베풀어주면 뭐 쟤는 워낙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가 심만큼 받아 쳐먹어도 친구한테 겨우 오주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오히려 많이 준 거야. 쟤는 잘 사니까. 이런 착각들을 해요. 게다가 여기서 더더욱 그지 같은 건 나는 절대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염치가 있다고. 이러면서 지 스스로 엄청나게 떳떳해 한다는 거죠. 아니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. 근데 그럴 거면 좀 미안한 기색을 보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정성이 들어간 선물 같은 거 주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항상 보면 그래. 대충 고른 거.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선심스도 주고 있다고. 여하튼 이런 쓴이한테 아무도 비난 못하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아 뭐 그 친구야 지탓 아니라고 쓴이를 비난하겠지만 말이죠. 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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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와 소름 돋는다.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댓글이라고. 2번 그런 거는 원래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저 날은 40 넘게 살아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그지들 말이야. 왜들 그렇게 궁상맞게 쳐 살고 있는 건지.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. 이거지. 3번 내가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결혼 선물이랑 추기금은 무조건 똑같은 금액으로 했어야 한다고 봐요. 그리고 쓴이는 이번 일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앞에 베풀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 일로 터진 것 같아요. 진작에 손절했어야죠. 4번 정말로 형편이 어려우면 친구야 미안하다. 내가 당장은 이것밖에 못해주겠다. 미안해.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내가 꼭 보답할게. 그런데 진친이라면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법입니다. 그냥 저 친구는 형편을 떠나서 쓴이를 그냥 본인한테 무한정 그리고 평생 당연히 베푸는 호구 정도로 여긴 거죠. 손절 잘하는 겁니다. 5번 이거는 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쓴이라는 사람을 딱 그만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는 게 아니라고요. 옆에 두는 그 시간만큼 그지같은 스트레스만 오지게 받는다니까요. 사람은 말이죠. 그 수중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. 반드시 꼭 만난 걸 먹지 않았어도 비싼 걸 서로 주부니 밥거리 하지 않아도 말이죠. 그냥 가볍게 앉아서 대화만 하는 게 전부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그리고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. 6번 그 팔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바로 그 호구다. 네가 호구다. 7번 야 내가 다른 건 그렇다 치겠는데 축의금이랑 선물 이건 진짜 아니다. 그것도 지 남편까지 데려와가지고 쳐 웃는 거 보고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식지.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이야. 8번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다. 나는 돈 생각을 절대 안 하는데 상대는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진짜 그지 같은 경우죠. 그리고 그걸 정확히 느낀 순간 현타 오지게 오는 게 당연해요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지 친구가 연합 의사 남자랑 결혼하는데 자랑질이 너무 심했어요. 대학 시절부터 되게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얘가 이번에 청첩장을 돌리겠다며 동창들 다 모인다고 해서 나갔거든요. 그랬는데 자랑질이 그냥 넘쳐납니다. 다른 친구들이 걔한테 야 그래 니 예비의 남편 남편 직업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의사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. 어이가 없는데 역시나 그랬어요. 모임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그 친구 비난하고 욕하고 난리가 나요. 예비의 남편 직업 물었더니 의사라고 자랑질해야 된다고.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 친구였다면 말이죠. 어차피 개원까지 한 의사면 자영업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어 우리 예비 남편 자영업해 이랬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굳이 의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다고. 다들 욕하고 난리야. 물론 이 친구도 뭐 지 나름 잘난 건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의사한테 비교가 안 되는 직업이고요. 뭐 그래 키 좀 크고 화려한 스타일이긴 해. 이거 역시 인정합니다. 나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. 그렇다고 얘가 딱히 막 되게 예쁘다. 그렇게 느낀 적은 없어요. 무엇보다 얘 같은 스타일 남자들이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다고요. 내가 잘 알아요. 그리고 다른 자기는 남자한테 관심 따위가 없다며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연애도 안 하고 대학원 간다 설치고 유학까지 가서 신나게 놀고 오더니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지보다 나이 어린 의사 만나가지고 마치 물고기를 낚아채듯 가는 것도 참 어처구니없고 웃겨요. 기만하는 거야? 여하튼 이렇게 대놓고 자랑질 할 거면 자기가 인간이라면 최소한 우리한테 욕먹을 각오는 하고 자랑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댓글 1번 미친 건가? 아니 의사를 의사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요 그럼? 너 설마 그 의사라는 걸 홍길동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? 2번 부러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라 추해 3번 아니 지들이 먼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으면서 지들 꿈위에 맞는다 만나왔다고 지랄하는 건 좀 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음흉하고 음침하고 추하지 않니? 어? 아우 찌질해 4번 아니 그 친구가 먼저 떠벌린 것도 아니고 물어서 말을 해준 건데 이게 왜 자랑질이라는 거지? 질투에 눈깔이 희번떡 쳐돌았니? 5번 그래서 니들 말처럼 그냥 자영업자야 라고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? 나중엔 인연이 우릴 속였어 이 지랄들 했을까 안 했을까? 뭐 적어도 너는 했겠다 6번 솔직히 말하세요 쓴이 너 대학 근처에는 가본 거 맞아요? 대대 쓴이 아니 글 똑바로 안 봐요? 대학 동기라고 내가 써놨잖아요 뭐야 시비 거는 거야? 7번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며 뒤지려고 하는 거 정말 추하구만? 깔깔깔깔 내가 장담하는데 다른 친구들 아마도 아무도 욕 안 했을까? 그냥 지 혼자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러자니 너무 쪽팔려가지고 친구들까지 팔고 있는 거지 이거 깔깔깔깔 9번 진심으로 바라는 건데 보디 주작이길 빈다 아무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이라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비루하고 옹졸해질 수가 있는 건가? 어 이거 뭐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워낙 다만사니까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솔직히 주작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야 이거 주작이야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요즘 보면 정말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의 시어자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귀한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래 사람이니까 속으로 좀 질투도 하고 부럽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 대놓고 적의를 내뿜고 거의 저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아휴 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